사람의 길을 건넌다. 아래로는 땅이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. 위로는 무한한 허공이 나를 향해 열려 있다. 두 발로 서서 그 하늘과 땅을 잇는 내 몸을 느낀다. 이렇게 두 발로 서서 하늘 아래 땅위에 사람의 길을 건넌다. 지금 두 발로 바르게 서보라. 할 수 있다면 신발과 양발도 벗고 맨발로 서보라. 발바닥이 바닥에 빈틈없이 밀착하는 느낌이 들도록 자세를 잡아보라. 그렇게 서서 가만히 발바닥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발바닥으로 몸 전체의 무게가 느껴진다. 아무 걸림없이 몸의 무게가 고스란히 발바닥으로 전달되는 그 감각을 찾아보라. 발바닥을 통해 땅으로 전해지는 내 몸의 무게 그리고 그 무게를 받쳐주는 대지의 힘이 느껴진다. 이것은 생생한 생명의 느낌이다.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생생한 존재감, 내 몸과 생명을 지탱해주는 땅에 대한 감사와 겸손의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난다. 발바닥의 느낌이 강해질수록 하늘을 향한 머리끝 정수리의 느낌도 강해진다. 아래로는 굳건한 다리와 에너지로 충만한 아랫배가 느껴진다. 위로는 시원하게 열린 가슴과 청량한 머리가 느껴진다. 이렇게 두 발로 서서 하늘과 땅을 품은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흘러 넘친다. 이렇게 두 발로 서서 하늘이하지만 이렇게 늘어난다. 이렇게 두 발로 서서 하늘과 땅이 흘러 넘친다. 여기에 두 발로 서서 하늘과 땅을 품은 사람의 마음을 지탱